3주 전에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한 저녁 10시경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고 싶은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놀다가 자고 싶은가요? 놀다 자고 싶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잠자리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내랑 대화하는 겁니다. 아내랑 대화하는데 먹을 것이 좀 있고 또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말씀을 아내와 함께 나눌 때 그런데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랑 쿵짝이 맞으면서 아내가 또 이렇게 그 말씀이 대한 감동들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10시에 퇴근했지만 씻고 바로 자야지 또 새벽 예배 오는 게 편하지만 좀 자기가 그래서 아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오병이여의 말씀을 제가 함께 아내랑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갑자기 저희 딸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저희 딸이 자는 줄 알았는데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 이야기 뭔지 알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나 먹고 남았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인데 대단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오병이여의 기적은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오병이여의 기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던지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뭘 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 깊은 뜻과 의미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여가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 중에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오병이여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 오병이여의 기적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그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듣자마자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다라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권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행한 일들, 그 행한 일들을 지금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교보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해져 있고 간증들이 많은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이 그 몰골이 마리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깐 쉼의 휴식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휴가를 받고 휴양지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봅니다. 제자들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도보로 제자들의 휴가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남자만 5천명이 되는 인원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기 1만 5천명? 학자들 중에는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 무리를 보십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도대체 뭘까요?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양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양을 알아야 목자 없는 양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양이에요. 또 양은요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양이 일어날 수 있대요.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러면서도 고집은 굉장히 세답니다. 우리가 양을 보면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짐승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짐승보다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 바로 이 양이죠.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라삐들도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헬라를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그냥 안됐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의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한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얼 해주셨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셨냐 저를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돈을 좀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무슨 피로를 채워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가르치셨길래 그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만 하셨는가?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좀 고침 받아봐야지 내 가족들도 좀 고침 받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이 마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여러 가지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어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1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쳐셨는지가 딱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이 큰무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첫 일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시대에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닷가에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늘 뭘 이야기했습니까? 씨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1월 달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 그죠? 그 어명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그들의 목자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목자는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만나기 위해 도보로 달려온 사람들은 사실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떡을 기대했을 거예요.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고 예수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보리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방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유다가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아 시드.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처음 침공해왔을 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잡혀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사로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쓴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니죠.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인데. 다니엘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풀무웃불에 던져진 이야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 이야기. 그런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꾼 그 큰 신상의 꿈은 앞으로 나타날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국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세워지면 바벨론은 망하겠죠. 당연히. 페르시아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뭡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이렇게 제국의 역사가 계속 바뀌는 장면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제국의 모든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가 있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포로촌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들은 어떤 고민 속에 살아갔을까요? 오늘 뭐 먹고 살지?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뜬구름 잡듯이 다니엘에게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모든 제국의 역사를 끝내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내가 너희도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내가 너희만 다스리고 통치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열국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가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는 것에, 가르쳐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고 해가 유연히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셨고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무리를 돌려보내십시다. 무리가 배가 고픕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 배고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맛있는 거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들리십니까? 재미가 있으세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가 아무리 재미있다고 한들 제 설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아마 제가 저녁시간까지 계속 설교를 하면 여러분 짜증날걸요? 지금 벌써 짜증나는 거예요? 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사실 모름지기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해가 질 정도로 길게 가르치신 거예요. 배꼽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어이없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사역을 하느라 음식 먹을 겨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무리들보다 진짜 배고픈 사람은 누굴까?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배고플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해는 져가고요 날은 젖물어가고요 여기는 빈들인데 무리를 빨리 보내시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할 때 제자들의 배가 제일 고팠을 거예요. 제자들은 나도 배고픈데 지금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성경에서 큰 무리가 빈들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가 얼마냐면 남자만 5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인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만 5천명, 2만 명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7절 시작!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우리 김준혁 전사님 굉장히 점잖하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야 돼요. 짜증을. 지금 나보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짜증을 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그 다음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그 무리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클라이나이는 본래 눕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반다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눕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떼를 지어서 눕게 하신 것입니다. 떼를 지어서 이렇게 눕게 하신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푸른 잔디 위에 누이셨던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누이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누이셨다. 뭐가 생각나요? 10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생각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10편 23편에 나오는 그 참된 목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누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에게 그 떡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우리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예, 오병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막 유지해 주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5천명이나 되는 남자가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못 먹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다 먹었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못 먹은 사람 없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런데 다 먹었는데 조금씩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게 되어졌는데 남은 걸 거두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답니다. 12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화가 몇 집화? 12집화. 사도들이 몇 명? 제자들이 몇 명? 12제자. 그렇죠? 이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았냐면 완전한 수인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12바구니가 대충 12바구니가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냐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12바구니. 자 보세요. 다 배불리 먹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 심심해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심심해서? 아 나 이 정도 능력돼. 아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이 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목자로 삼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런 풍성함, 이런 부유함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나 남는, 가득 차게 남는 그것.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부유함이 있습니까? 10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부족의 반대가 뭐죠?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너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니? 행복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짓는다면 너는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보면요. 100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70점? 60점?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심각한 사람은 20점, 10점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으면 100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니? 제가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으면 100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청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제 취직이 좀 잘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좀 가지면 또 많은 것을 좀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시편을요. 왕궁에서 배 두들겨 가면서 쓴 시편이 아니에요. 먹동으로 있을 때 그 기억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처럼 이렇게 풍성하지 않는 거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뻥이거나 예수님의 말은 이거는 그냥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더라도 돈이 없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그래 만족할 수 없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라는 애당초가 없었어 그런 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무슨 풍성함이 있어 예수님의 말은 뻥이야 이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자의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의 주인됨을 예수의 왕대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얼굴에 눈빛에 당당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뭘 가졌기에 네 얼굴에 그런 미소가 있냐 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 뭐가 있길래 그렇게 당당하냐 나 예수님 믿어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뜻한 직장 없으면 기죽어 살고 뭔가 가진 게 없으면 풀 죽어서 살고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who 알 수 있기를 intrusion 그리고 여러분 나َّ지 ünk 뱀 뱀 뱀